날이 시행층 밟게 옳지옥상을 피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날이 약간 작아졌네요. 날림 날림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병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얼른 낳게 해주시옵소서 한평생 고생마 하시다 사신 우리 어머니 너무 무섭하고 가엾기 한이었습니다. 연세는 많으셔도 정신은 한창 맑은 어머니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병마로 기력을 많이 잃고 정신도 약간 혼미한 것 같습니다. 얼른 빨리 나가셔서 우리 가족 부부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예원합니다. 단림 단림 우리 어머니 빨리 나가시도록 도와주소서 단림 제가 이렇게 아님에게 예원하고 기도 드립니다.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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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입니다. 새벽 5시 새벽 5시 새벽 5시 새벽 5시 새벽 5시 새벽 5시 새벽 3시 새벽 5시 새벽 2시 아무 탈 없이 나으셔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안전히 애원합니다.